안녕하세요. 예나입니다. 이렇게 첫 번째 솔로 타이틀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장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아 많이 떨려요. 사실 어제부터 너무 긴장해서 잠도 거의 못 자고 추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진짜 떨려서 떨리는 것도 있거든요. 지금 태어나서 생생 처음이에요. 내가 꾹 참고 마음을 다 잡고 내게 밝게 웃어줄게 장인 장인. 와이어 장인. 어 생각보다 재밌는데요. 약간 저 와이어 체질인가봐요. 아 지휘야 장난 아니야. 아 우. 랑스. 그녀는 쉽지 않으셔요. 헤엄의 향이 안 되지. 아 그다음에 하나 그녀는 voting. 와우. 진짜? 아유 고마워요 아유 귀엽다 안무가 완전 제 성격 그래로 담아주셔가지고 연습할 때마다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의상이 지금 변신 전입니다 변신 후는 진짜 난리 나요 그냥 아니 왜 깜짝 놀랄 수도 있단 말이죠? 네 이따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귀엽고 예쁘면 장땡이냐 언니랑 이제 연출 반응을 통해 알게 돼서 피처링이랑 작사의 언니가 참여를 해주셨고 데뷔곡부터 진짜 너무 복 받아서 저는 진짜 참 복이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빅블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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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 비비언니가 그렇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비비언니 빅블링 빅블링 하이틀곡부터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보는데 진짜 별론 같아서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언니랑 최고의 환상의 조합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촬영 마무리할게요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공연 포인트 동작은 고기를 연속해 하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모두나 다 아는 동작이잖아요 한 번씩 춰보면 기분 좋을걸요? 와 멋있게 나온다 야 이거 영화 언제 개봉되나요? 여러분 1월 17일 날 이거 영화 개봉됩니다. 마이브라지스 이거 전망 관객이 가능한가요?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끝난 게 맞죠? 일단 끝난 게 좀 실감이 많이 안 나고 오늘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는데 이야 진짜 이틀 동안 찍으면서 2년을 겪은 느낌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담았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나의 첫 타이틀곡 스마일리 뮤직비디오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기대하신 만큼 진짜 엄청 대박일 거니까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세요.